지금 급하게 제보가 왔는데 이 상암동 쪽에서 한 분이 저기 한 분을 제보를 했어요. 상암? 상암에서요? 상암 쪽에서. 아 그렇습니까? 예예. 같이 대답시다. 알겠습니다. 목소리가 한층 밝아져요. 네. 해보죠 한번. 이번에 살려내야 돼. 아 여기 여기. 여기 제보자가 계십니까? 마침부터 우연치 않게 MBC 사내에 계신 분이 제보를 하셨어요. 아 저기 오셨네 오셨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어떻게 나오셨는지 한번 저 재석 씨. 아니 그 저 이제 제가 좀 잠시 오면서 정보를 들었는데 보도국에서 지금 근무하십니까? 네. 아 근데 보도국 지금 한참 뉴스 때문에 바쁘지 않아요? 아 방 웃겼죠? 방 웃겼지요? 어? 어? 이거 좀 보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? 아 진짜 보도국에서 오셨으면 이거 좀 보도 좀. 아 말도 안 돼. 아 진짜 우리도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보도국에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. 진짜. 빨리. 쏴 쏴 쏴 쏴. 아 진짜.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. 아 진짜. 시간이 없어. 그러니까 빨리 오자 앉으세요 빨리. 아 진짜. 아 가야 봐. 가야 봐. 아. 여기는 지금. 아. 진짜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조금 이따 한 10분 후에 갈 거예요. 아니 근데 저기 급히 앉아.